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올해 3세시네요. 네. 건강 괜찮으세요? 뭐 조금 조금씩 뭐 소소한 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슴이 왜 이래 답답하세요 뭐 하세요? 그냥 뭐 자영업합니다. 자영업하세요? 자영업하시는데 좀 힘들었겠는데? 네. 근데 뭐 인간이 인간도 별로 뭐 덕 덕 덕이라고는 덕이라고는 없고. 없습니다. 뭐. 인간은 내가 좋아하는 하지. 좋아하는 하고 뭐 손재주가 기술이 굉장히 많네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눈으로 보는 거는 다 아시는데 윤삼이가 참 좋으시네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왔죠. 네. 근데 가슴에 서름이 너무 많아. 그냥 왔습니다. 살아온 서름이라고 부모의 서름입니까? 형제의 서름입니까? 내 각시의 서름입니까? 자궁의 서름입니까? 이게 가슴에 서름이 이게 아주 오래됐는데 사장님. 사장님 10살부터 이 서름이 이렇게 끼가지고. 이게 싹 빠져 내려가지를 안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뭐 감수를 하고 살았습니다. 감수를 하고 살았는데도 그게 왜 내 여기에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같이 가는 거 같아?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자존심 안 버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맨날 그 자리야. 네. 다름이 쳇바퀴처럼. 딱 그 자리에 집만 짓고 그냥 내가 새 집만 짓고 그냥 새 집만 짓고 사는 거 같아. 달걀을 깨고 이제 뭐 타조알은 안 되더라도 오리알이 좀 되고 싶은데도. 응. 딱 그 자리야. 어느 순간에는 뭐 아이고 내 팔자가 뭐. 그러니까 내 그 자리고. 위안을 삼고 살아야죠. 그거라도 포기하면 안 되니까. 응. 근데 왜 사장님 사주에 옛날에 나무를 뭐 만든 거예요? 집안에? 집안에요? 응. 나무집에 어디에 장승을 세웠어?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요. 근데 왜 사장님 뒤에 장승이 보이지? 글쎄요. 사장님 뒤에 왜 장승이 보여? 장승을 옛날에 세웠다 하는 거는 마을의 소우신이라 하잖아요. 거기다 공을 많이 들였어? 글쎄요. 그거는 뭐 잘 모르겠네 제가. 장승의 이거 소우신에. 그래서 아마 사장님이 잘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 그럼 옛날에 말하면 장승의. 장승의 운전이라 하잖아요. 소우신 쪽에 집안에. 어 신신아 집안에. 그런 쪽에다가 공을 좀 많이 들였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그런 게 사장님이 심장이. 심장이 내 벌벌벌벌렁 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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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사람 같아. 좀 소심하지요. 소심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을 안 들이세요? 그냥 뭐. 엄마 때부터는 절에 좀 다니시고. 그 전에 뭐. 그 위 때는 할머니 따라 절에 갔다는 얘기만 어렸을 때 듣고. 엄마는 절에 좀 다니는데. 나는 봤을 때는 사장님 집이 소우신에. 마을에 소우신에. 옛날에 거기에다가 홍을 좀 많이 들였다. 그러면 거기에 벌이라 일하거든. 그 벌이 자손 내려놓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러지 뭐. 집사람도 절에는 이제. 뭐 때 되면은 가보고. 저도 뭐. 가기는 가지. 저도 이제 헛걸음으로 가더라도. 가면은 법당에 안 들러보고. 이렇게는 합니다. 완전히 제가 뭐. 믿고 그런 거는 아닌데. 불교를 믿고 이런 건 아닌데.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촌의 마을에 이 기아집 이게 촌이거든 집에 내가 지금 보이는 거는. 촌인데. 장성을 세워서. 옛날에 거기다가 공을 좀 들이지 않았나. 글쎄요 저는 저 태어나고부터는 뭐. 그런 쪽으로는 본 적은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사장님 쪽 같은 데는 그때는 거의 다 옛날에 장성을 세웠잖아요 마을에. 아마. 그렇게 공을 좀 들이지 않았나 아니면 조각을 좀 손을 만지는 분이 계세요. 아시지 않았나. 제가 볼 때 지금 불중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장성은 보여요 나무를 만드는 거. 그리고 아주 추운 겨울에 산에 장성을 시하는데 거기에서 그거 그래서 자손들이 되도록 힘들지 않을까 하는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고 이제 거기 수우신이라 하죠. 마을의 수우신에서 완전 공을 들인 거를 이렇게 어느 때 공이 딱 중단이 되지 않았나. 아마 그래서 그렇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촉도 빠르고 눈치도 빨라요 사장님. 느낌도 빨라.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생기신 분은 막 그냥 요새는 다 비시비시하게 생겼다 하지만 예술하시는 분들을. 응? 이제 지금 뭐 하세요? 지금은 이제 장사를 하는데 조금은 장사하는데 이제. 이제 조그마한 이제 가전제품. 이제 뭐 이제 공사도 하고 설치도 하고 애프터 서비스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본인이 기술은 그래 만만히 기술이더라. 근데 뭐 이렇게 잔재주지요. 뭐 큰 재주는 아니고. 기술은 잔재주 잔잼인데 본인이 원래 가는 길은 예술로 가는 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술은 안 갑니다. 안 합니까? 예술은 안 하고 그냥 취미로 그냥 하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취미로. 그러니까 취미라도 하시잖아. 네 취미는 뭐 그냥 뭐 정서를 좀. 좀 취믹하는 걸 좀 피하려고 안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는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그런 거라도 좀 풀어야 되니까. 근데 또 운동 쪽은 또 별로 좋아지는 않으니까. 내가 그럴 때 운동은 아니야. 네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하고. 아니요. 원인은 그냥 내가 산에 가서 뭘 내가 손 갖고 거린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그게 재주인데. 만드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걸 좋아합니다. 그 재주가 내가 가는 재주예요. 그 재주고 그러고 보시기에는 뭐 주위를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람도 크게 믿진 않아. 근데 가슴에 이 맺힌 것도 너무 많고 한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냥 내가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사는 거. 그것밖에 안 돼. 뭐 이제 조그만큼 클 때 이제 어떤 한마디 들은 게 그게 이제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으니까 뭐 엄마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절에 다니다 보니까 절에 스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뭐 신년 초대면은 뭐 뭐 신년 신수보로 가면서 가고 가는 거니까 근데 가고 보니까 뭐 얘는 일확천금이 없다. 그냥 계단 뿐이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 그 얘기를 한 번 딱 듣고 나니까 이제 복권도 저는 안 삽니다. 그냥 이제 그거예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살아온 만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예술로 말하면 내 이름자 석자만 낫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주발자에 인덕은 사람이 인덕이라고는 없어. 그리고 내가 안 움직거리면 누가 돈 줬니도 없어. 내가 아빠 드러누워 있어도 누가 내 물 안 먹어 줄 사람도 없어. 그냥 내가 부처님한테 갔다 오면 내가 편하니까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절에 가면은 좀 이렇게 편해요 마음이. 본인이 부처님 줄이니까 편할 수밖에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안 갔다 오면은 내가 망고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시는 거고 좋은 게 좋고 또 가면 마을 내 마음도 일단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산 쪽으로 들어가면 정화가 된다 하죠. 네 그 정화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뭐 내가 거기에 놀러 간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내 정신이 맑아지려고 한 번씩 정신이 흐릿해지거든. 네 맞습니다. 그러고 여기 왜 안 맑아. 뭐 땜이 그런지는 모르는데 신경을 많이 쓰거나. 좀 복잡해요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뭐 그라고 뭘 맨날 하려고 생각하지 말았고. 뭘 자꾸 뭘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잖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냥 손재주로 내가 하고 잡은 걸 하고. 예 고런 뭐 고 정도 선에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더 넓히지 말았고. 사장님은 좀 더 넓히 봐야 맨날 그 자리야. 뭐 일적으로는 뭐 그냥. 좀 아웅다웅한 아동바동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장님은 그냥 누구 말 맞다는 요새 텔레비 나오잖아 자연인이라. 예. 막 거가 있었고 마. 그게 어떨 때 보면 눈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또 사실은 또 천성이 좀 게으릅니다. 게으른 것도 있지만 또 외로움도 많이 타. 그리고 뒤에 또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기부헨트 했고 주고받고. 저 사람이 밥 한 그릇 사면 나도 밥 한 그릇 사고. 이런 개념은 저는 이제 예전부터 저 사람이 밥을 사든 안 사든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 무의식 중에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같이 베풀려고 합니다. 베풀고 이제 그냥 내가 저번에 밥 샀으니까 제게 밥 사겠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내가 기회가 되면 내가 또 밥 사고 또 보면 또 못 사. 그래 하면 자행히 뭐 못 사라. 그냥 내 돈 주고 내 돈 밥 먹는 게 편해. 남들한테 내가 얻어먹고. 내가 오늘 너한테 두 개 샀으니까 너희한테 한 끼 사겠지. 그런 생각 하면 사장님 못 사라. 기대 안 합니다. 못 사라. 사장님 사주팔죄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가 놀고 먹는 배짱이야. 아. 일 있으면 하고. 없으면 놀고 먹는 배짱이. 그냥 산천에 바람 쐬고. 그냥 내가 눈 있으면 손재주로 쫓겡거리고. 뭐 만들고. 아 이쁘다 이러면 그 풍경이나 한 번씩 보고. 사장님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도시에 살아가면서 사장님이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 마음도 대고.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와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 하는데 자기가 따돌되라면 사장님은 대반에 그냥 가시오 이라 하지. 어째 해드릴까요 소리를 못 해. 왜 하불이 나거든. 그러면 사장님한테 푸는 성격은 아니다 말이야. 딱 담는 성품이거든. 그러면 이제 항상 어디가 아프시나 건강을 조심해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건강하시지도 않아. 그러면서도 뭐 잠을 많이 자는 것 같아도 예민하고. 예민한 분이고. 또 내가 입이 항상 어째 보면 마른다고 봐야죠. 입이 마르고. 사람은 좋아는 하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바라고 뭘 기대를 하지도 않아. 그리고 사장님 사주팔잔은 아무리 둘러봐도 돈은 없어. 솔직히 말해서 비 비 비 비하고 바람 피하고 천둥 피하는 내 집 한 칸에 있어봐 내 돈이야 그 빼 없어 그것도 나중에 되면 자식한테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빈틀틀이라 그러니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이 마음이 있잖아요 사장님은 어릴 때 살아온 마음. 그게 항상 여기 잠재위가 있거든. 그게 저도 이제 좀 의문입니다 그게. 옛날 살아서 조금 할 때 고생하던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절에는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하면 크게 고생은 아닌데 뭐 어떻게 보면 좀 버거웠다 하는 그 정도. 선생님은 보고를 조금 내리시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 이렇게 쥐고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여기 있어 항상. 어떤 어떤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날 뿐이지. 근데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장님이 사장님이 이런 물 내리는 객가 좋아하시잖아. 맞죠. 객가 물 내리는. 우리가 쉽게 바다 말고 물 내리는 민물. 그런데 흐르는 쪽 가서. 사장님이 이거 우리가 쉽게 폭풀하죠. 폭포수를 좀 가서. 이 속에 있는 얘기를 내가 혼자 그냥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다 풀어내세요. 근데 뭐 제가 의식하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있는가 보죠. 있어요. 제가 의식하는 거는 없는데. 그래서 사장님이 항상 늘 뭐냐면 조심스럽다. 사람 만나는 게 좀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또 내가 과연 내가 만나서 내 자존심도 쳤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가 사장님만 아프지만 저는 지금 이런 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덜 내시고 지금 이 나이는 이제는 어차피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중증노인이라 봤잖아요. 정전 나무에 앉아서 취시하는 자리라. 장기나 뜨고. 그렇죠 그런 자리인데 내가 몸속 안 움직거리면 아프니까. 움직거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갑갑해서 움직거리지는 것 같고. 그러고 내가 한 달 한 달 걸어먹는 것도 움직거려야 되는 거고. 맞죠 그러니까 머리가 복 잡는 거야. 머리에 구상은 잔뜩 해가 있는 구상은. 이 보따리를 하나도 못 해놓고 딱 여기서 멈춰버렸어. 그죠 근데. 이상하게 저도 이제 어머니 이제 뭔가 이렇게 하면 계획대로 요거 먼저 하고 요거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이제 막상 뭐부터 해야 될지는 이제 안 나서지니까. 그게 잘 안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물 흐르는 폭포수에 가셔서. 사장님이 한 달을 가든 하루를 가든. 속에 있는 것 좀 들려내세요. 그래야 사람 만나는 용기도 생기지만 사장님이 이제 내가 이 나이가 아니에요. 이 나이가 아니고 첫째로 그래야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옛날 생각보다는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난 뒤부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풀 방법을 아무리 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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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제 소위 말하면 혼자 하는 건 국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폭포수에 가시면 폭포가 물이 흐르잖아요. 그럼 사장님하고 최고 잘 받는 데가 물하고 잘 맞습니다. 저거 물이 부족하다 그러대요. 예 물하고. 왜 그랬냐면 전체는 이 사장님 몸속에 따라다니는 물이 많이 없어요. 예. 그리고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만 고민하지 여기는 고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다르지. 사장님 같은 분은 기도 전에는 말 억지로 가벼웠는데 기도 닫았어. 잘 안 들어 이제 안 넣은 말도. 그렇지만 내가 들을 말을 꼭 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장님이 이거를 팍 패내는 데는 운동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운동은 패령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어디 폭포수 물 흐르는 데로 가시면 사장님 혼자 있는 걸 다 틀레세요. 감을 지르든지 내가 살아온 거를 울든지 속에 있는 거를 확 덜어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딱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한 분이 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마음에 지키고 있던 분이 한 분 있어요. 네 있기는 있습니다. 어머니 말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꼬분이 나올 겁니다. 그거 틀어야 됩니다. 아 그분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틀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덜 내야 됩니다. 아 덜 내야 됩니까? 그래야 사장님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월은 좀 낫습니다. 남은 인생은. 그 마음에 담아 있는 그 사람이. 예 덜 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짐작이 가는데요. 가죠. 예 가는데 그게 참 그것 때문에 참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사장님이 그 틀려야 됩니다. 그게 어느 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을 하는데 연관이 자꾸 지어지더라고요. 그렇죠. 현관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 남은 인생은 힘듭니다. 내가 병이 와도 덜 내세요. 그걸 또 저도 이제 또 그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드러낼까 하는 생각을 고민을 해 봤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사장님이 그렇게 해도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시키는 대로 물 흐르는 쪽에 가시면 사장님이 모르는 서름이 나올 거예요. 누가 있어서 누가 있다고 해서 의식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분하고 하세요. 바닷가 여기 물에다가 한 시간이 되든 두 시간이 됐든 그러다 보면 싹 털고 나면 안에서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올 거예요. 이 몸 속에 안에 있는 게 그러면 사장님 어떻게 좀 시원하겠죠? 그래 한번 해보세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사장님은 마음도 천심이고 한결 같습니다. 생일을 따져보면 생일을 따져보면 쥐대들이 먹고 사는 달이 참 좋은 달이거든요. 이 달에 식복도 있고 사람 복도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유다시를 복이 없어요. 사장님은 우리가 쉽게 옛날로 말하면 머리 깎고 지금 중이 되라 하는 그런 사주지만 차라리 사장님이 옛날에 옛날 옛적으로 가면 내가 손으로 만지던 예술적으로 바꿔도 인생이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지금 영 사장님 생각하고 조금 틀리게 오는 세월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장성이 보인다 하죠. 이 집에는 옛날에 수우신에다 공을 많이 들이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벌입니다. 벌이니까 지금은 사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려는가 몰라도 아까보다는 속이 좀 시원하실 거예요. 조금 제가 이제 받아들인 거는 그런데 그래야 사장님이 남은 인생에 지금까지 오시면서 좀 힘들게 와도 내년부터는 올해 가을부터는 운세가 조금 들어와요. 좋은 운세가 그러니까 남은 인생에 좋은 운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이 많이 가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겉만 멀쩡하지 조금 병신이에요. 맞습니다. 종합 경험입니다. 솔직한 말로요. 네 뭐 일이 아프고 절이 아프고 아프긴 하면 다행인데 혼자 고민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일해 놓고 가면 또 절서장 가는 것도 걱정 또 누워 자다 가는 것도 혹시나 걱정 오만 걱정이 다 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사장님한테 최고 좋게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으면 혹시나 절 같은 데 가도 이래 물이 흐르는 쪽에 있잖아요. 그런 데 가도 되니까 가셔서 사장님이 있는 거를 다 아프세요. 그냥 생각만 하면 됩니까 쳐다보고 예 쳐다보고 말을 하세요. 아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냥 혼자 중얼중얼 대라고 그러고 있으면 뭐 안에 탁 받치는 게 하나가 올라올 게 있습니다. 그거 빼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괜찮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거는 그게 어떻게 해서 바뀌었을까요? 근데 거기 어떻게 해서 바뀌었을까요가 문제가 사장님이 살아온 세월에서 바뀌었어요. 살아온 세월이고 그리운 마음. 외로운 걸 채워줬던 그게 커가지고 거기에 딱 박혀버렸어요. 거기에 박혔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장님이 인생이 뭐가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자꾸 힘들어지고 꼬이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꺼잡아내세요. 그러고 나면 사장님이 조금 낫습니다. 지금보다도.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살아온 것도 있지만 사장님 자체도 사실은 뭐 어쨌든 손톱 까딱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아. 총 늘어지는 게 뭐지 90세 노인도 아니고 꼼짝도 하기 싫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장님 자체가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그래서 하기 싫어. 맞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장님 일요일 날 이런 날은 안 바쁘잖아요. 그런 날은 산천에 물 흐르는 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많이 바뀔 겁니다. 갔다 오고 많이 좋으면 한 번 더 가시고 또 좋으면 한 번 더 가시고 좀 무의식적인지는 몰라도 예전에도 이렇게 절에 가면 옆에 항상 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쫄쫄쫄 그러면 소위 말해 목 때린다고 그것만 많이 쳐다보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절에 가게 되는 것도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일요일 날 출근한 경우도 그때는 많았으니까 나와서 월급쟁이 하다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나오면 자연적으로 절이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그 같이 올라가 가지고 발걸음 흐릿하게 가고 저녁에 저녁에 예불하면 그것까지 듣고 오면 그 소리가 또 그렇게 듣기가 좋고 거기다 나오면 옆에 또 개천이 있으니까 또 멍하이쫀 쳐다보고 있다가 내려오고 그거를 한 10년 가까이를 했습니다. 걸어다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거리가 좀 있는데도 그래서 그런지 편하고 또 어느 순간 또 바닷가에 가보면 바닷가에 가면 그냥 쳐다보면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이제 뭐 분위기 이런 거 보면 절에 가나 어딜 가나 물가에 가거나 하면 마음이 편한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긴 있는데 얘가 옛날에 말씀하신 대로 옛날 게 아니고 요즘에 거에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뭐 2, 30년 전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는 뭐 물론 뭐 좀 못 느꼈다 그럴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걸 느끼고 경상도 사람들이 또 어차피 표현을 잘 못 하잖아요 저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내성적이고 어떻게 뭐 적극적인 표현도 뭐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뭐 상대방이 좋아할까 뭐 이런 거니까 아는 대로만 그냥 이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국민학교 이제 은사가 계시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 제대하고 나온 해부터 지금까지 스승의 날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축전 보내고 전화드리고 하는데 그게 뭔가를 꽂힌다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으면 그거는 끝까지 하고 뭐 내보다 연배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또 깍듯이 대우를 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좀 강아지 같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에 대한 거는 앞뒤 안 보고 그냥 뭐 착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50, 6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누그러지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또 모난 성격은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모난 성격은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모난 것처럼 보일 때가 특히 이제 집안에서는 좀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닌데 어떻게 뭐 좀 잘해가고 싶은 이런 심정에 얘기를 해도 그리고 이제 점점 들리는 소리가 들어보면 뭐 좀 사람이 이렇게 기분을 완전히 막 잡치게 만들까 만든다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요즘에는 큰 뭐 고민이니까 화두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풀어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은 첫째는 사장님 마음이거든 남이사 우리 가족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이 말씀을 아무리 잘해도 엮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사장님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앉아있는 내 상황은 여기저기까지 머리도 아프거든요 요새 답답하고 아프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쉽게 지금 사장님 뒤쪽으로 내가 덩어리 쪽으로 잃어보면 맨날에 장성이 보인다 그럼 맨날 소우신에 빌던 정성이거든요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뭐 이제 저러 다니시니까 아니면 산천을 또 일요일에 노는 날이 계시면 날이 좋으면 이렇게 폭포가 흐르는 쪽에 등삼삼아 가서 내 자신을 한번 털어놔 보시라고 내가 무엇이 잘못이 됐는지 그리고 내가 몸에 뭐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거부터 사장님이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내지 않으면 사장님 지금 지금 10년이 가도 똑같고 4년이 가도 똑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온몸이 사장님 걸어다닌다고 하지만 종합병원이라 사장님은 예의 찾고 뭐 찾고 하지만 요즘 아들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사장님이 지금 현실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제가 하시는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사장님 자신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네 그게 약입니다 지금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저거를 좀 하려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사장님 마음을 먼저 풀어놓고 내 자신을 먼저 알아놓고 저는 그래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살고 있는 데를 조금 바꾸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기회가 안 되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터를 하나 어디서 구해가지고 내년 돼 봐요 그거 좀 집을 한번 짓고 조용한 데로 좀 빠져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년 돼 봐 내년 되면 그런 기회가 오거든요 오는데 지금은 내가 볼 땐 사장님이 마음부터 좀 덜 내세요 그래야 뭐가 차고차고 돌아갑니다 있는 것 좀 덜 내고 아시겠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조금 남아있는 거 두 개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어떻게 해보는 제 거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집사람하고 관계했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놈이 있는데 인마가 조금 장애가 한지 한 30년 넘었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고 덜 내는 거는 사장님 몸속입니다 덜 내세요 덜 내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러죠 소신이다 소신은요 옛날에 빌던 저 공입니다 집안에 그래서 집안에 버립니다